측정하는 센서입니다. 기존의 IR 타입의 NDR 방식의 센서 대비 50분의 1의 전력 소모를 사용하는 전력 소모를 하는 그런 저전력 이산화탄소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이용해서 우선이나 에너지 하베스팅 관련된 제품에 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용도는 최근에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는 시대에 이러한 이산화탄소 센서를 이용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딩 에너지에서 설비 에너지의 20% 정도를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주변 환경까지도 모니터링을 해서 공기질이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데 사용을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